준비하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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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해서 천재 연기시하다 내가 못먹어 진짜 해겠어 제발 아아 베이베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베이베 못생긴 애들 중에 베이베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뭘 어떡하면 넌 내 맘 말겠니 너만 생각하면 음 알람치겠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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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내가 웃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아 웬만한 남자보다 내가 더 잘할게 마을래 너를 좋아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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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었습니다 아니야. 여러분 한사. 어, 우리 사람 연정실에 된다고요. 승훈 씨. 승훈 씨 어렸을 때 부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저보다 잘하는 건 확실하다고 기타는. 어떤 면에서? 저보다 일단 기타를 잘 치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니 지금 케이휘 씨하고 소윤 씨 표정이 괜히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얼굴 좀 펴요. 뭐요? 안 돼. 아니 그냥 일단 뭐 스타쉽 연습생이 되신 걸 환영하고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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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있어 매력있어. 이렇게 해서 4번 미스터 시그의 정체는 실력자였습니다. 고고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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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진짜예요? 정 진짜예요? 아 이거 진짜 점이에요. 아 알겠습니다. 아. 아.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세요? 늘 레전드 편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늘 이렇게 큰 반전이 있잖아요. 아. 네. ont centre. Соверш GM,